아이고 아이고 뚫어지네 그래도 가자가 좋았어 아이고 어머나 먹고 있어 어머나 먹고 있어 아 아 아 아 진짜 까치야 얼른 먹어봐 또 갈거야 간다 아이고 작동하네 아 그리고 버려지는거잖아 분명한 작가 그래서 자기가 헤아를 전공했지만 그 애가 길로 아이고 뭐 맛있는거 먹어 뭐 봄 아 봄 봄 봄 봄 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